6.25 전쟁 당시 산화한 미군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한미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동감식은 선배 전후를 끝까지 찾겠다는 일념으로 16년 동안 매년 지속되고 있는데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과 유해 공동감식을 진행합니다. 감식 대상은 미수습 미군 실종자일 가능성이 있는 유해 4구로 6.25 당시 전투기록 등을 토대로 성별과 나이, 인종 등을 분석하고 토의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한 군은 유럽계로 판정돼 미군 실종자일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며 나머지 유해 세 군은 지난 3월 춘남 서산시 일대에서 발굴됐습니다. 한미는 국유단이 창설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두 차례에서 네 차례 국군과 미군 전사자에 대한 공동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